척추 건강은 자생척추체조 아빠다리체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 무릎에 올려주세요. 양팔을 아래로 뻗으면서 허리를 깊숙이 숙여줍니다. 아빠다리체조는 엉덩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다리처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해볼까요? 8, 2, 2, 3, 4, 5, 6, 7,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8, 2, 3, 4, 5, 6, 7, 8, 1 4, 11, 5, 7, 8 7, 11, 14